안녕하세요. 김기중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같이 묵상하실 본문은 욕기 33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욕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논쟁이 끝나고 애기치 않은 인물이 한 명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엘리오라는 젊은 청년입니다. 일단 새 친구와의 긴 논쟁이 끝났다는 점에서 우리는 욕의 이야기, 욕의 구성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마침내 38장에 등장하시는데 이 32장에서 37장, 엘리오의 등장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어떤 폭풍 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으로 치면 브릿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브릿지를 건너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는 아주 클라이맥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비록 오늘 본문에 그의 가문은 소개되어 있지만 엘리오가 어떤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32장,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32장 6절 본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엘리오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일단 엘리오의 발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 묵상을 통해 우리가 엘리오가 겉으로는 겸손한 척을 했지만 사실은 그의 말 속에 그 겸손함을 가장한 오만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32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엘리오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오가 어른들께 내 견해를 밝히기가 망설여졌고 어른들의 말을 듣기만 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나이가 많아진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나이를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무지 참지 못하겠으니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제가 내 어르신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욕까지 내 어르신들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어르신들이 얘기를 듣다 보니 어르신들이 이 얘기가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꼰대스럽고 그렇다고 신앙도 딱히 좋아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깨달음을 주는 이들은 어른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이제는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옳은 말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걸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런 의도와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지만 그의 속내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33장에서도 그런 엘리오의 특징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 어르신,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네, 이 짧은 엘리오의 그 서론격 그가 논쟁을 펼치기 전에 그 서론격에서 무려 내 말, 내 마음속에 입, 내 입, 내 혀, 나는 진실을 이런 것처럼 나를 강조하는 단어가 무려 여섯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엘리오의 자의식은 자의식은 굉장히 과잉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까지 보시면 그가 얼마나 당당한지를 더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시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거론하면서 자신의 말에 한번 대답할 수 있으면 대답해 보라고 말하는 엘리오는 굉장히 자기 확신에 차있는 그런 젊은이입니다. 그의 자의식은 너무 과잉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들을 향해 대려 자신이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고 호통을 칩니다. 네, 오늘 33장, 32절과 33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서슴지 않고 말해주세요. 저도 어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른들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만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어른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바로 이어서 조용히 듣고 계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 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오처럼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이 그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에도 자의식이 극도로 과잉되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본주의 신앙을 지닌 바로 종교인들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하면 기독교만 근본주의가 있는 게 아니죠. 이슬람 근본주의 그 유명한 IS도 그렇고 사체례 불을 지르면서 신의 뜻을 수행했다고 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도 있고 그리고 불교 근본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근본주의도 있죠. 힌두교 근본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종교 간 싸움은 아주 유명하죠. 서로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는 입장에서 또 파키스탄 사람들은 인도로 건너가고 또 인도에 있던 무슬림들은 파키스탄으로 건너가고 하는 가중에 아주 유열충돌이 큰 유열충돌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아주 그런 근본주의의 나쁜 예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들어찬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한다거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 서슴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 반사회적 경향을 띠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로 인해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자의식이 과잉된 이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느냐 내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느냐에 몰두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서 실제로 그 목표를 잘 이루며 살지는 몰라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균형은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유명세를 얻기 위해 혹은 나의 뛰어난 능력과 재능에 걸맞는 그런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다 보니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법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엘리온은 분명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있는 아주 멋진 젊은 청년이지만 진정한 친구는 부재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치 신앙과 삶에 있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지식이 있는 듯 보이지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그런 삶의 지혜는 부족하다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 친구는 새 친구가 같이 등장했지만 엘리온은 혼자 등장한 것이 엽기문학의 아주 기막힌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는 여러분 젊은 패기로 자신 만만하게 인생을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짙은 안개처럼 희미할 때가 너무 많죠. 엽기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엽은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고 의롭게 살아왔지만 그에게도 고통의 순간은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결코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고통 중에서 그 심연 속에서 자기 확신이 무너진 상황에서야 비로소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위해 때로는 잠시 멈추어서서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간이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일수록 잠시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소리, 이웃의 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길로 걸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나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순종하면서 잘 들으면서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와의 사이가 그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자식과 관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엄격함과 고지식함 때문에 저도 아버지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를 가지거나 아버지를 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엘리우가 말하는 것처럼 어른들에게서 배울 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스무살 청년 때 네팔에서 1년 이렇게 단기성기로 살다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살다 한 후에 신앙도 그렇고 무언가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내가 많이 깨달았다라고 느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 생각을 바꾸고 큰때 깨달음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가슴에 품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버지와 같이 큰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와 단둘이 기차를 타고 이제 대전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이 아버지랑 처음 뭔가 같이 기차를 타고 단둘이 이동한 날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집안에 뭐 좋지 않은 일이 있기도 했고 기차에서 그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제가 제 속에 품었던 그 비전과 꿈을 아버지께 꺼내드렸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네팔에서 1년을 지내보니 정말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너무 부유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 땅에 갈 곳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교회를 나오고 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이제부터 정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중아, 세상에는 돈을 벌고 싶어서 온갖 노력을 다해도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너가 어떻게 돈도 벌고 신학 공부도 다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냐. 그것은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너가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고 좋은 사역자가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고 너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세상에 그런 일을 하고 싶어서 또 그런 일에 동참하고 싶어서 후원을 하고 또 도움을 줄 사람은 정말 세상에 차고 넘친다. 중요한 것은 너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지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네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철없던 젊은 날에 저는 아버지의 조언이 너무 가슴 깊게 깨달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버지 말대로 살아보니 감사한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사로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선교를 멈춘 적이 사약이나 선교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중국 쿤맹에서 목회를 하시는 중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도 아니고 중국 목사님이 무려 100만 원이나 되는 선교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수련회를 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노숙인분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맞는 전도사님들하고 단체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사약을 멈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아프리카 이주민 사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아프리카 친구들을 금요일마다 먹이려니 걱정도 많이 드럽지만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또 귀한 황금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아프리카 학생들 중에 수술을 하게 될 학생도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하게 될 학생들도 있는데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 귀한 은혜로 수술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저는 그때의 그 아버지 조언 덕분에 그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